바로 인사해요? 예, 인사하자 원래 못 쓰고 안 했을 때, 기다릴 뻔했어 틀리니까 갑자기 저 여행을 하지 말아 안 하기로 했잖아 왜냐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 들어오시면 들어오시면... 들어오게. 들어오고 계셔 네, 들어오게죠 자 그럼 우리도 슬로우 버전으로 인사 한번 하자고요 네, 슬로우 버전 어떻게 해 슬로우 버전 너 들어오면 인사 드립시다 이게 진짜 몇 분 들어왔는지 이제 확인이 안 돼 이게 있는데 단체 V LIVE 진짜 오랜만이네 지금 4개 걸리네요 지금 5만 분 들어오셨습니다 몇 개요? 5만 한꺼번에 많이 들어왔나요? 지금 7만 6천... 10만 넘으면 이제 인사 오케이, 10만 기념 인사 가겠습니다 그럼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생겼구나 10만 넘었습니다 자, 인사 드리겠습니다 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 선사입니다 정말, 원래는 단체 V LIVE예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단체 V LIVE, 정말 잘 됐죠? 잘 됐죠?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세요 자기소개, 오랜만에? 네, 자기소개 한 번 해주세요 안녕, 내 열광장인 지민이야 안녕, 여러분들의 희망, 제이옥이야 안녕, 그냥 정국이야 안녕, A, B, C, D, E V LIVE 상영인 것 같다고 웃기지 마 수고하 형, 상영인 것 같으셨음 진이에요 RMI,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슈가 형까지 오랜만에 완전한 저희가 V LIVE를 보러 한번 맞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오랜만에 네 요즘 뭐 어떻게 진행한지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다들 우리 설 이렇게 보내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형 씨 설을 뭐 했어요? 구정 때 고향 내려가서 맛있는 밥도 먹고 하고 했습니다 뭐 하셨어요 다들? 저는 최근에 재활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사랑님 뽑았거든요 사랑님 아직 피 나요 안에서, 지금 빨아먹고 있어요 저도 사랑님 뽑은 지 한 2년 전부터 했는데 아직도 구멍이 안 메꿔졌어요 그게 막상 거울로 보면 거의 다 메꿔져 있어요 아, 그래? 나 오른쪽 뽑았을 때 왜 이렇게 불려져 있는데 채워주더라고 설날 때 윷놀이 하신 분들 없었어요? 저는 윷놀이 가족끼리 윷놀이 오랜만에 했는데 아버지는 멱산 한번 자룰 뻔했어요 이 최고의 불효자식이네요 아, 그렇진 않고요? 아무지랑 그런 승부욕이 굉장히 승부사로 아버지랑 승부사로 아, 저 어떻게 보겠어요?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려고 했으나 열심히 하려다가 갑자기 뚜껑 켠 걸로 알고 있는데 등성등성 하려려면 그렇게 자주 안 간 걸로 하는데요 근데 틈틈이 엄청 열심히 해요 설날에 뭐 떡국 드신 거 없으세요? 먹었죠 기본이죠 네 빈씨 왔어요 떡국 먹으려고 했다가 먹으려고 했다가 밥을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체해가지고 오빠 못 먹었어요? 고생 좀 했습니다 아쉽네요 그럴 수 있지 지민이 뭐 했어요? 전 틈틈이 그... 뭐 한 점 좀 먹었어요 아, 아저씨 웃지 말라고 정증이 가보니 아니, 제가 한 번에 본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너 틈틈이 자꾸 떠 보면 재밌더라고 진짜 티비로 엄청 떠서 시간이 그냥 없어져, 그냥 그냥 어둠이 사라지는 그 영상 역시 콘텐츠 진짜 하나 안 있습니다 저도 웃겨요 자, 우리 팬분들 반응 어때요? 지금요? 네 댓글 좀 읽어줘요 아이 양기 양기 태경 양기맨 재우 형, 생일 축하해요 양기 머리카락 웃었어요, 여기 재우 형 생일이었지, 재우 땡큐, 땡큐 땡큐, 브라우저 재우 형, 너 산거라 아니야, 산거라 뭐 산거라 켜뜨린 거 산거라 아이고 네 국민이... 범범맨이야? 재우 형, 생일에 뭐였어요? 자, 정호석 삼행시 정 정 정말로 호석이는 찐이같이 생겼다 최고의 칭찬은요? 최고의 칭찬은요? 최고의 칭찬은요? 진심이에요? 최고의 칭찬은요? 오케이, 다행이다, 다행이다 지용, 아름다운 순발력 좋아 긍정적인데? 네? 최고의 칭찬이지 형, 그래 주인도 한번 해야지 네? 진짜? 그래 정 나 이러고 부담되는데 정신없이 생일이 흘러갔네요 준비했다, 이거 아니야, 아니야 주인한테 미치잖아, 몰라 몰라 이런 게 뜨려 나온다고 한국방에 준비하라고 그랬잖아 호! 호기심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뭐 하세요 네, 여러분 다들 정호석 삼행시 금방 생각하세요 이제 괜찮아요, 근데 네, 끝입니다 네, 끝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사실 이렇게 다 모이는 이유는 있죠 네, 있죠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슨 날이에요? 제이홉 생일 다음날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그 말이야 맞아요 되게 중요하잖아요 퍼부에서 장난 아니고 오늘 이제 저희가 B 앨범 에센셜 아이디션 발매는 아닙니까? 에센셜 아이디션 좋습니다 저희가 B 앨범 기획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서 굉장히 뜻깊은 앨범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우리 아미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랑해주셔서 라이프 고우즈 온 더 빌보드 핫백 1위 라이프 고우즈 진짜, 진짜 네, B 앨범이 발매된 이후에 우리가 그래미 노미니션도 되고 행복하고 정말 감사한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맞죠 자, 그 성원에 본합하고자 이렇게 에센셜 에디션을 발매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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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 보시면 표지에 빌보드 핫백 기념 스티커도 붙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 좀 멋있잖아요 진짜 멋있어요 빌보드 핫백 기념이랑 진짜 한 마디만 하는 거나요? 제가 좀 간... 네, 멋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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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좀 콘서트 나네요 네 저희 노래 제목이 생각나요 딱 그런 거네요 뭐요? 쩔어 쩔어 보여드려야 돼요 스티커 솔직히 말하면 저희는 저는 이제 막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별게 아닌데 하면서 어깨가 이렇게 자꾸 올라가요 좀 내려줘야 되는 거 그래서 지민 씨가 밤이 걸린 거 흘러줘야 되는데 자꾸 올라가야 돼요 맞아요 충격 파츠를 좀 봐야 돼요 자꾸 걸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충격 파츠를 좀 봐야 돼요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게 있다고요? 네, 여기에 또 쿠키가 있습니다 쿠키 쿠키 여기 비쿠키네 비쿠키네 비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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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비쿠키 이 안에 뭐가 또 하나씩 들어있다고 아닐까요? 나중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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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뭐 지금 한번 열어볼까요? 그러면 바로 아니 나중에가 바로 지금 아니 제가 봤을 때 프로포트 쓰시면 헷갈린 거 같아요 바로 한번 열어보시죠 오버터도 담아있어요 다시, 컷! 열어보시죠 네 편집자, 오케이 아름 씨 먼저 열어볼까요? 그렇죠 네 이 안에 노래 한 손일씩 있어요 그걸 뽑아서 불러줄게요 아, 오케이 자 이제 모양이 아, 추숙하게 생겼지만 여러분 비쿠키입니다 비쿠키 형 예전에 이거 다 먹었거든요 아니, 너 이거 다 안 먹었는데 자꾸 사람들이 왜 하더라고 기입에 다 안 먹어요, 이거는 네 아, 이거 그거네 우리의, 아, 이거 그거다 우리의 속도에 맞춰가보자고 이거 깨낭이 즐거월라고 하자 아, 이거, 나 이거 또 미소 있어요 아, 친구가 아니, 부르, 부르는데 아,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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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 아이, 그거, 아이, 파트는 그거다 아, 태영이 형 같아 아, 태영이 형 같아 아, 태영이 형 같아 애들이, 우리 끼리야 아이, 몰라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끼리 즐거움을 하자 내가 쓸 때도 이건 하기 힘들겠다 근데 진짜 어렵게 해요 우리의 속도에 맞춰가보자고 이건 깨낭이 즐거움 롤러포스터 나 몇 번 좀 수련 계속 하면 됐어 나도 하면 됐어 빠르긴 하더라고요 요즘 요즘 최신 유행각 네? 최신 유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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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유행각 요즘 유행각 몰랐어요 나도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어 딱 제께나 지금 연습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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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들었잖아요 잘못할 수 있어 또 우리 우리 팀의 대표 꼬미남 제시 저 피시 아니 아니 미안해 아니 그냥 그냥 약간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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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가 상처받을 수도 있어 조심하라고 상처 안 받았어? 아니 야 너 당황하면 돼 사실 전해주려고 한 건데 아니 나는 여기도 멘트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세계 1위 미남 이렇게 딱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속보가 돌아왔습니다 하트가 7천만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한국의 인구 지금 5,10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디가 사냐 그게 뭐가 중요해 위 커넥 투 세븐지? 제 꺼돼요 그렇죠 남진이 꺼돼요 뭐가 중요해 위 커넥 투 세븐지 스테이 스테이가 사 스테이가 사 스테이 이걸 모른다고? 스테이 불렀잖아요 난 내가 사도 몰라 확신 안 되겠어 잘하기로 잘하기로 좋죠 난 누가 가볼래요? 대한민국 잘해 자 컷 다시 방탄소년단을 대표하는 세계 1위 미남 피스! 저 전해주세요 일밀씨 전해주세요 정식이 전해주세요 태형이 뭐 과학이 뭐 서플라이야 궁금한 해 줘 지금 자 있어요 진짜 네가 하는구나 오케이 Like an echo In the forest 하루가 돌아오겠지 있네요 네 네 하루가 돌아오겠죠 네 만일 다음에 누울까 방탄소년단의 사랑도기 피스! 홈페이지 찾으세요 네 제가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마시지 마 자 이거 되게 옛날 과자 맛난다 맛있는데? 이거 맛있어요 그 인터넷 과자 뭐지? 옛날 과자 네 비록 지금은 멀어졌어도 우리 마음은 우리 마음만은 우리 마음만은 뭐였지? 잠시 가사 중에 하나죠 오늘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가 좀 인기가 많아 근데 여기 굉장히 많아요 네 맞아요 잠시가 좀 인기가 많아 잠시 좀 핫하네요 좀 서클까지 랜덤하게 들어 있나보다 잠시는 잠시만요 우리의 속도에 맞춰서 이거 깨나게 이거 가사 다 아시는 분 진짜 있나요? 또 이의 학부에 맞춰가 보자 또 이의 깨나게 지도 롤라카스터 이의 깨나게 지도 이의 깨나게 지도 이의 깨나게 지도 나 다 무슨 거야 지금까지 저의 모든 설명을 아우르며 뭐야 아우르며 아우르며 바로 그 사람 병식! 지민 씨에게 쳐주세요 저에게 쳐주세요 진짜 눈치보게 되네 장을 쳐가지고 뭔가요? 뭔가요?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랑 좀 연장선이 있네요 하나 또는 빠르지도 환경 또는 느리지도 환경 또는 느리지도 환경 잠시만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의 속도에 맞춰 가려 대고 이거 만드신 분이 다 잠시 패드 만드신 분이 잠시 패드 만드신 분이 잠시 패드 만드신 분이 잠시 패드 그러기엔 너무 많아요 그게 다 잠시야 저게 다 잠시야 아니야 근데 진짜 우리가 잠시 안 보고 윤기영의 단체 VL 얼마 안 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형 이러봐봐 지민 씨 잠시만 진짜 잠시만 운명이다 이거 아니야 아니야 남아 야 맛있다 나 터지라 나 맛있는 거 아니 왜 왜 맛있는 거 피자라니까 이거 먹은 거야 여기 바닥에 떨어지잖아 이라니까 뭐야 또 잠시야? 잠시 두두두두 가봐 아 잠시 두두두두 가봐 잠시도 가봐 잠시도 가봐 여기 처음에 잠시 이렇게 했으니까 잠시? 심지어 멜로디도 그게 아니야 근데 또 잠시가 나오긴 하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가사만 있으니까 헷갈리긴 하네 오케이 오늘부터 2월 19일 잠시의 날로 정하자 잠시의 날 여러분 뭐 한두 개 더 뽑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윤기영이 약간 되게 뽑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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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은 그냥 잠시 안 나올 때까지 한번 한번 뽑아보세요 안 나오는데 하트 1억 개 하트가 1억 개입니다 여러분 와 만약에 하트를 1억 개를 몸으로 표현한다면 아 이거 잘 이거 이거 이거랑 표현해서 하면 돼 아니 일어나가지고 뒤에서 해주세요 하트 야 또 잠시 나오는데? 진짜요? 진짜 레전드다 잠시 만들어 있다니까 너를 위한 노래 노래 진짜로? 하나 더 뽑을게 또 잠시 나오면 아 나 무조건 잠시 나 이거 뽑아보자 야 이거 공이 생기는데? 응 자 나도 뽑아보자 그러니까 자 나도 뽑아보자 I hate that 제이 형 나왔어 뭐야? 나왔어 형! 다가오는 회사 코플스 왜 그래? 코플스? 코플스 나왔어 코플스 지금 나와 Let me fly to my room 지금 나와 Let me fly my 자 일어나 one more time 다시 아침이야 오늘은 나야 이거 거 아니냐? 저기 형님? 응 와 영어 나와가지고 진짜 한참 봤다 이렇게 부르지? 이게 뭐지? 수아 장신같습니다 와 이건 무슨 가야죠? 오늘도 비가 내릴 것 같아 손빡도 정리 좀 어디가 나구나 재밌어 재밌네 이거 나한테 가사 모르냐고 뭐라 했으면 하나 더 뽑아볼까? 하나 더 뽑아볼까? 하나 더 뽑아볼까? 다 나와 보니까 어렵네 비쿠키 비쿠키 이런 거 만들어 주나 보다 너무 좋다 비쿠키 잠시... 똑같은 거 있네요 나는 라이프 이거 나중에 우리 달방 같은 거 쓰면 재밌겠다 잠시 두노를 가만히 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이거 약간 우리가 해서 잠시 나오는 사람 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재밌겠다 잠시 편 아니 이 중에 하나만 딱 퇴근 해줄게 에브리데이 너 왜 이러냐 답답해 왜 이 지게 더 내 파트 누나 그걸 어떻게 알았대? 지민아 이 곡을 했어요 왜 안 들어? 저는 리스트 2니스 우리 노래 나 진짜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만 봐봐 그만 봐봐 그만 봐봐 여러분 요즘 달려가고 나서 드디어 토니스판이 나왔어요 맞아요 되게 재밌어요 맞다 맞다 제가 어제 봤거든요 어디 가서 재밌습니까? 제가 열심히 한 것 치고는 그 뭐냐 네 방송 길이가 좀 짧더라고요 그래요 아쉬웠어요? 아쉬웠어요 열심히 했어요 저요? 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죠 선생님이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수고하지 맙시다 우리 이거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댓글 좀 읽으면서 댓글로 소통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 댓글 좀 읽어봐 핸드폰에 두 개 들었는데 왜 하나부터 거기 두 개 있어요? 여기 하나 있네 이거 봅시다 그래? 슈가 형 뭐라 해 eat the pizza 피자는 먹을래요 왜 피자는 다 쿠키만 먹고 있냐 어 호비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뭔가 저 골드포테이토인가 뭔가 뭔가 그게 좀 땡기긴 하는데 네 어휴 어휴 야 호비 또 피클 좋아하지 않냐? 네? 호비 또 피클 좋아하지 않냐? 피클 어메이진하지 피클 좋아하지 저번에 촬영할 때 피클 피클만 끈다고 댓글을 그냥 묘하게 불려줘 피클만 먹기에는 댓글 보면 약간 불멍 보디 I love you so much I love you so much I love you so much 보라해 윤기 오빠 보라해 이건 어떤 피자 그냥 이게 휴가 형 이제 괜찮냐고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봐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좋아졌고 네 많이 좋아졌고 알겠습니다 네 네 일주일 몇 번 시켜요 일주일에 일단 기본 병원을 세 번 하고 세 번 남은 시간에 이제 저희도 볼게요 네 직원분들 오시긴 하고 내 댓글을 보면 오를 잡고 한쪽 눈을 감아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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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안 된다니까 답답 이게 유행이 있었어요? 안 되잖아 이거 하려고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진짜 이게? 이게 유행이 있었어요? 일부러 약간 항상 어깃자는 웃는 이런 사람들 애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진짜 안 돼 안 된다 태형이 그거 구입하는 거 봤는데 이거 막 넣어봐 나 몰라서 했는데 그게 애교래 그러니까 어떻게든 시킨 사실 이걸 약간 설명하고 분석하게 되면 약간 재미가 좀 떨어지지 안 된다 그냥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거 저 어제 그 많이 물어보더라 V앱을 하면서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5살 정국이 정국이 5명 근데 이거 제가 이거 옛날에 보니까 제가 정국이 5명을 골랐더라고요 그래요? 5살이 아니라니까? 이유가 정국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듣고 싶어서였는데 그냥 철회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가성비가 좋아요 그냥 5살 정국으로 할게요 그냥 스케줄을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냐 5살 정국이가 그나마 귀엽지 아니면 정국이 피곤할 정국이 5명 있으면은 전체 정국이는 쉬고 있고 4명이 스케줄을 하는 거야 알겠는데 근데 그 한 명 중에 누가 일한다고 왜 나보고 그러냐 나가지고 정국아 대한번 5살 정국이가 나보다 더 좋을 거 같아 나는 정국이 15살 때도 귀여운데 5살 때는 얼마나 귀엽겠어 귀여운 정국이는 약간 유통기한이 있었어 요즘에는 좀 약간 쌍남자가 됐고 15살 정국이가 어쨌든 5살 정국이가 커서 내가 되는 거잖아 오케이 자 정국이한테 물어보자 여러분 잠깐만 정국이한테 물어봅시다 5살 정국 대 정국이 5명 아니지 좀 다른 멤버로 그럼 5살 때 어떻게 했냐 5살 지민이 지민이 다른 명 진짜? 난 지민이 6명 역시 매력이 폭발이 걸릴 거야 나 개인 스케줄 엄청 걸릴 거야 맞네요 정국아 너 왜 네? 그걸 왜 지민이 5명이야 5명은 그럼 붙여놓으면 재밌을 거 같아 20... 너희 중에 서로 대화 웃기려고 하는 거 같아서 24시간 동안 지민이가 계속 풀로 돌아가는 거지 지민아 정국이 5명인데 5살 정국이 전 무조건 5살 정국이죠 이유는요? 5명이면 우리 스케줄 아무도 안 나올걸요? 정국아 정국이 어디있어? 다 정국이 없어 서로에게 미루느라 5명이 없어 야 이번 네가 옛날에 그 백종원 선생님처럼 약간 그 1종원 2종원 36종원 백종원까지 있다며 아니 그거구나 나 어제 이것도 있었는데 모르는 게 상책 모르는 게 상책 모르는 게 상책 왜? 그게 아니라 나 질문자 되게 심각해가지고 모르는 게 상책 모르는 게 상책 이런 거 많지 모르는 게 상책 모르는 게 상책 아 그거구나 뭐 그에게 쥐어지는 산책 목걸이 뭐 이런 거 모르는 게 상책 말장난이 너무 웃겨가지고 모르는 게 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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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장난이구나 그냥 뭐 토마토마토 대 뭐 토마토마토 이런 거네 그런 거? 에이 에이 이런 거 즐거웠습니다 죄송해요 저희가 좀 우리가 잘 못 따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진지해져 그냥 받아들여야 돼 우리가 잘 못 따라가 그냥 아니 이런 거에 또 뒤처지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이런 유행에 뒤처지 않는 정도 저희 좀 포모라고 해가지고 포모라고 해가지고 네 그런 거 처음 들어 뭐 그런 게 있대요 너가 그렇게 접근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포모 그 아저씨들 막 유행에 배워가지고 맞아 맞아 그 짱이다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이야 야 너는 이런 말도 모르냐 이런 거 있잖아 벅하축에 따온 얼마 이런 거 있잖아 나이가 며칠 새롭게 5학년 8반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요즘은 5학년 8반 없어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58살인데 봐봐 왼쪽 눈 가고 오늘 볼펙이 안 된다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사실 이런 거 안다고요 이런 사람이 방탄소년단에 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워 진짜 안 된다니까 이거 도와주면 되네 이거 할 줄 알아요? 인쇄의 신비 거예요 이거 오랜만이다 이거 이거 붙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세모하면서 동그라미 하는 거 네 야 이거 안 돼 이거? 바로 이거 된다 게임 들잖아 진짜 이거 할 수 있나? 이거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왜 점점 광어로 할 수 있어 니나나나나 고지나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잘생겨 잘생겨 참 수준이 제가 봤을 때 우리는 딱 그때 모글러 있는 거야 참 수준이 어쩔 수 없는데 여러분 요즘은 요즘 어린 친구들이 수학이 이렇게 하면 못 알아주면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안 돼? 이거 이거 이렇게 안 돼 수학이 없잖아요 잘 아니 핸드폰이 이렇게 맞아? 요즘에는 1633 누르고 그럼 무슨 통화를 연결하실 아니야 아니야 엄마 엄마 나야 나 엄마 나야 지금 천원번정 천원번정 15살 15살 콜렉트콜 15살 나의 출연하시겠습니다 1번 천할 2번 2천할 3번 3천할 공중전할에도 많이 했었던 거 맞아? 아니 근데 왜 비 제가 봤을 때 요즘 얘기한다는 것부터가 이미 저희는 수렴 먹었어요 이미 나이가 들었어요 아니 왜냐면 우리가 이제 비 앨범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죠 여러분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비 앨범이 나왔습니다 에센셜이 대박이다 스티커도 붙어있어요 아무리 제가 언급만 해줘 이야기하나봐 또 나왔어요 나왔다고만 이야기했잖아 아니 이게 비가 한번 나왔던 거다 보니까 아니 근데 스티커가 좀 멋있네 다이너바이 앤 라이프 보더 좀 얇아졌다 그렇죠 가격이 조금 더 낮게 되는 상대적으로 스티커 말고 좀 더 이렇게 어필할만한 거 없나요? 일단 스티커 말고 어필할만한 거 우리가 만들었다 이게 아니 예전에 말했던 거 말고 이게 사실 그전 앨범 같은 경우에 좀 비쌌어요 고민하시죠 저렴해졌다 좀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더 높다 부장 없이 구매가 있다 깔끔해졌다 그렇죠 지금 깔끔해요 딱 보면은 깔끔해졌다 근데 이게 지금 표시 위에 붙어있는 거예요 500만 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모두 보고 싶어요? 오랜만에 7명 다 같이 살았어요? 그렇죠 저희 죽지 않았습니다 저희 살아있습니다 살고 있죠 8명 다 같이 살았어요 네 지금 뭐 당신을 설명할 수 있는 한 단어를 알고 있습니까? 자 남준이 씨부터 아 예 당신을 설명할 수 있는 한 단어 저희 설명할 수 있는 단어 사실 이제 애들이 인그라마하면 이제 모두라 저를 떠올리는 그런 신기한 댓글을 한 번 좀 더 많이 읽어보세요 진짜 오랜만이니까 뒤에 읽어주세요 잘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좀 뜯어봐야 되나? 뜯어봐 뜯어봐 근데 이게 보니까 스티커 여기 비닐 뜯기가 아깝네요 여기 스티커 여기 스티커 이게 앨범을 어떻게 만들어나요?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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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까워서 뭘요? 뭘요? 아니 이거 그 전에 오려가지고 여기 앨범 붙이면 돼 전 오빠 사랑해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가지고 오빠 사랑해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답니다 네 오빠 보라해랑 오빠 사랑해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 제가 봤을 때 사실 이 정도면 오빠라는 그 OPP에 있잖아요 이 질문에 대답해 주실 수 있어요 오빠도 영어 사전에 등재돼야 되지 않아요 지금 이 질문이 좀 많거든요 네 어떠세요? Marry me sugar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이 좀 많아서 그럼 몇 명이랑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피자를 부탁하고 안 돼 안 돼 피자를 부탁해 피자를 부탁드린다고 피자를 부탁드린다고 저희가 잘 챙길게요 저희 애들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엄청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우리 이쯤도 섞어가지고 피자 한입 먹방 보여주세요 그리고 무슨 맛인지 이렇게 한번 표현해 주세요 제가 지금 사랑해 먹기 힘들어요 먹을 수도 있는데 내가 어제 재활을 하다가 토마토플러스가 입에서 나오더라고 피가 계속 나오더라고 아까 토스트 먹고 있지 않았나? 토스트까진 괜찮아요 뜯어먹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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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토해? 피를 토해내 그럼 저기 한 이 정도 나왔어요 진짜 보여주네 이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아니 어제 피가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어제 그 제안하다가 버렸던 거야 뭐 침을 내 옷에 닦잖아 그럼 침이랑 딸기 즙 딸기 즙과 침이 혼합된 걸 내 옷에 닦잖아 뭐에 터진 거야? 왜 터진 거야? 터진 게 아니라 뭐야? 사레 들려서 사레 사레 이거 배꼽 좀 넣어주세요 자 우리 B와 E로 이행시를 해볼 건데요 이 탱신을 좀 확정해서 맞지? 제가 생일이니까 하자 어제 생일이었으니까 B랑 E로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B Best E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들 생각하는 시간이야 뭐? 뭐라고? B E랑 E 지민 씨 준비됐어요? 저는 이런 거 바로 들어왔죠 오케이 오케이 바로 아니잖아 자 들어오세요 B 비행기가 날아갈 때 나는 소리 E 죄송합니다 우리 멤버가 그렇게 큰 일 없이 지민 씨 너무 웃겨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기가 힘들어요 원래 그렇죠 사실 이제 저 했는데요 그래요? 네 영어로 해야 하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네 영어를 못하니까 자 B 뭐 B BTS E E T 에어트 모습 에어트 모습 에어트 모습 에어트 모습 영어로 해야죠 영어로 남자야 영어로 마무리 하자 B 자 영어로 하나 둘 셋 B BTS & ARMY E E Everybody Everybody 랜덤 곡가 뭐라고 하냐고 랜덤 곡가 아니야? B 랜덤 곡가 아니야? 아니 이제는 아니 근데 이게 에센셜은 다 있네요 포토카드가 딱 남준이 이 사진에 딱 끼어 있었어요 이렇게 랜덤은 안 랜덤 아닌가요? 원래 하나씩 나오는 거네요?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반으로 봤잖아 이거 우리 저번에 봤던 거 네 갑자기 엎드려있는 사진인데 지금 지민이가 진짜 한껏 끼 부려가지고 이거 난리도 아니에요 봐보세요 괜찮아요 지민씨 죽이네요 지민이 오늘 뭘 죽여요? 괜찮은 것 같아 어깨를 그냥 어디 어디 봐봐 노렸네 지민이 노렸네 제가 이거 노렸지? 아니 그런 게 아닌데요 저 원래 의상이 제대로 된 거였는데 지민이가 작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왼쪽 어깨가 더 좁아요 네 그래서 옷이 흘러내렸어 진짜 못갔습니다 좋은 어깨를 받았구나 저 가방 내도 왼쪽 말만 내려요 그런 의미가 희여서 그럴까 제가 아까 어깨가 계속 올라가서 조금 눌러주다 보니까 자기가 내려가는 거죠? 네 그런 거죠 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할 게 없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스티커가 잘 뜯어지네요 원하시면 이 앨범에 붙여줘도 됩니다 진짜 거짓말이야 여기 너무 잘 어울리네요 미쳤다 붙여줘 내가 제이형 옷에 전화하고 화내는데 와 형 그거 아니잖아요 와 상황차별하네 와 제이형 형 손 씻고 놨어도 돼요 사진을 올려가지고 야 얘는 내 옷에 침도 묻히는데 중요하다 딸기집 딸기집과 침 묻혀서 집 침 묻혔는데 자 여러분 오늘 한 얘기라고는 요즘 유행한 거라 이행 씨랑 딸기집 뱉은 얘기밖에 없었는데 자꾸 근본없는 대화로 이어가니까 중요한 건 저희 앨범입니다 BSS로 나왔어요 이게 중요한 거지 뭐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 깔끔하네요 딱 다 보니까 딱 있을 것만 있고 그럼 개인적으로 이게 좀 더 저는 멋있네요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앨범같이 이렇게 책장이 있으면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작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가볍잖아 가볍게 이렇게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우리 방탄인들 얼굴이 보고 싶네요 막 막 쭉 열어보고 다시 됐고 2종 하고 S가 떨어졌어 떨어졌다고 S가 떨어졌다고 S가 떨어졌어 지금 묻혔어 그래서 약간 뭐랄까 감성 책 같은 느낌입니다 옛날에 이거 3학년 때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교과서가 있었는데 이 바탕이랑 좀 비슷해요 슬기로운 생활 진짜 오랜만이다 요즘 교과서에서 슬기로운 생활이 있나? 즐거운 생활 즐거운 생활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즐거운 생활 키우기 잘 뛰어져요? 자 여러분 저도 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사회가 보도 사회가 보도 맞아 맞아 근데 어쨌든 앨범이 이렇게 또 잘 되고 팬분들한테 또 반응도 좋고 그쵸 감사의 의미로 또 이렇게 다시 앨범이 나올 수 있는 게 참 너무 좋은 맞죠 맞습니다 사실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얼굴이 오늘 다 같이 모여서 그쵸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사실 또 요 근래에 또 일은 하고 있지만 뭔가 비춰질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렇죠 사실 뭔가 대외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던 게 없다 보니까 네 좀 아쉬웠죠 많이 또 기다리시는데 네 뭔가 공백기처럼 길어지는 느낌 사실 이 핑계로 VF 한 말 하고 싶어서 맞습니다 맞죠 맞죠 맞습니다 사실 뭐 이제 발매가 되는데 사실 아미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약속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공약? 약간 지민이처럼 뭐 저희가 저희가 이 밑에 노미니 말고 네 받은 걸로 근데 그걸 저희가 약속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바램 나도 약속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만약에 된다면 우리 바램으로다가 된다면 우리 이 앨범에다가 또 한 번 스티커를 붙여서 하나 더 붙여서 재발매 해달라고 재발매해서 진짜 리얼 마지막 스페셜 에디션이 최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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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공약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에 대한 공약인 거예요? 글쎄요 저는 이제 써져 있는 거 사실 있긴 했는데 우리 한 번 정해보죠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뭐에 대한 공약을 한 번 볼까요? 앨범이 많잖아요 만약에 앨범을 공약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모서리부터 이렇게 찍어주시면 공약하기 쉽습니다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빠른 시린에 뭐 사실 곡을 만들어서 가져오겠다 뭐 그런 것도 이제 사실 그건 이제 모두들 이제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저희가 빠른 시린에 V LIVE를 한 번 더 하는 게 우리 한 채로 그게 가장 좋은 약속이 아닐까 이거 기다릴 것 같으니까 이게 뭔가에 대한 이게 맞아요 사실 목표치가 넘어야지 공약이라는 걸 하는 건데 공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약을 비밀로 그냥 뭔가를 해달라는 거 아니야? 사실 우리가 이제 이제 달방도 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촬영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생방송으로 이렇게 뭔가 소통을 하는 게 잘 없어서 빠르시네 우리가 V LIVE를 V LIVE를 뭐 개인으로든 유닛으로든 뭐 OK? OK? 다쳐로든 많이 많이 하시는 제왈한다고 네 OK V LIVE는 또 같이 아실 수 있으니까 재활 후기 그리고 재활기 이런 거 네 V LIVE 이런 거 충격화 치료에 이제 2단계로 들어갔거든요 약간 프멘텔 하나 만드시죠 나 원래 그거 하려고 했었어 원래는 이렇게 탁 찍으면서 되게 하려고 했는데 땀 펄펄 흘리면서 너무 너무 막 불쌍해 보이는 거야 중장격증 진짜 서울 서울 용산구의 한 평화 이 형 제가 BGM이 뭐였지? 진짜 너무 너무 안타깝게 나오길래 못 찍겠더라 근데 이제 형 재활하는 모습을 저는 봤었어요 진짜 힘들어 오늘 진짜 힘들어 그때는 애교였어 나 지금 하는 게 훨씬 힘들어 그래요? 그때도 이제 땀 엄청 좋아서 재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진짜 이게 내 팔이 내 팔이 아닌 느낌 너무 아파 야 너 의자가 너무 아파 야 너도 그런 야 아리파이 꼬리가 너무 아파 아니 바지가 엉덩이에 붙었어 지금 바지가 엉덩이뼈에 붙어서 너무 아파 이제 감각이 없어서 아 의자가 여기 준비되어 있는 의자는 내 얼굴만 하는 의자예요 아무리 생각하면 너가 일어난 이유를 알겠네 나 뭐 시루가 자 빌보드 1위 기념 액자 뭐 하는데요? 그냥 뭐 하기 싫다는데요 이제 방금이 점점 난리가 나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야 우리 빌보드 1위 기념 액자 받았잖아요 그냥 피소드가 있으니까 검은색 액자 맞아 이게 사실 어제 제 작업실에 있던 게 나와가지고 아 정말로? 왜 여기 있어?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 뭐 받았어? 저는 이제 본집에 보내지 근데 아빠가 보내나? 난 집에 있어 아버지에 보내줘 전 제가 쟁여놨는데 어머님이 보시자마자 가져가셨지 근데 그 액자는 뭔가 좀 멋있긴 해 아 그래? 보러는 뭐 있어? 너 안 봤어? 안 봤어? 안 봤어요? 집에 가면 있겠지? 있어 있어 안 가져왔으니까 그래요 그치? 사실 그 액자 만드는데 우리가 어떤 색으로 할지 색은 보면 뭐 까만색으로 하늘, 하얀색으로 하늘 핑크로 해야 된다고 원래는 핑크로 왔어 원래는 핑크로 왔었어 맞아 원래는 핑크로 왔었어 치열하게 또 문제를 벌였어도 검은색이 이쁘다 검은색으로 했잖아 제일 무단하고 핑크가 진영이 되어왔었나? 그건 안 믿었어요 원래는 핑크로 왔어요 그치? 나는 화이트하고 싶어 하는데 멤버들 다 블랙해서 저도 블랙 하나로 통일되는 게 좋다 해가지고 의미 있는 거니까 뭐 있어? 아니면 7개 딴 색깔이라서 나중에 한 대 모르는 것도 뭐 있어 드래곤 걸쳐 근데 이제 제작하시는 게 굉장히 힘드시니까 라이포도 하나 만들어도 네? 라이포도 이랬잖아 그러니까 하나 하나 왜 들어? 형 있어? 뭐? 네 가보고 가 아무튼 자 안 되겠습니다 네 네 대본 가져왔습니다 네 대본을 뭐라고 써있죠? 대본이 없어요 한 장밖에 없는데 네 그래야죠 뭐 할 건 하면 좋겠죠 자 재홍씨 재홍씨 정국씨가 정국씨가 위버스로 올려놨나요? 네 트위터로 아 트위터로 올려놨나요? 다진 다진 재홍씨 그림 보셨어요? 다이너마이스 그림 뭐를 그래냐? 뭐를 그래냐? 맞아 트위터로 딱 써버렸어 진짜 그린거야? 뭐? 어? 트위터에 얘 그린거야 트위터에 얘 그린거야 위버스에 하나 위버스에 그렸다 위버스에 뭐 그렸어? 트위터에 그림을 먼저 그린 다음에 얘가 이제 심심했나봐 그러면서 머리를 한 번 더 붙이는 것 같아 형들은 그거 어떤 팬분들이 그거를 현실판으로 만들었는데 정국아 야 정국씨 이제 생일때마다 다 그려주는거에요? 야 나 이제 뭐 윤희형 생일이거든요 이런거 하고라 하면 안되거든요 저는 진짜 서운해서 진짜 얘 안봐요 안해주면 그럼 진짜 그래 야 지민아 기대하지 말자 나 얼굴이 굳어지고 있어야지 진짜 해주라 진짜 너랑 얘기할 때 말 안와봐야 돼 할 수 있어 오케이 정국이 공약 걸었습니다 이번에 전부 다 이제 멤버 생일때마다 그림 그려줄게 어? 시청자 700만 돌파하면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어? 방금 700만을 돌파해봤는데 어? 방금 700만을 돌파해봤는데 우리 또 7이 또 중요하잖아요 우리한테 아 중요하죠 우리가 700만 돌파를 방금 했는데 어떻게 앞으로 그려주실 계획이 있는지 여러분 800만 넘어가면 자 방시옥 비리님도 해주다고 합니다 와 800만 근데 이게 또 정국이가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한 번 약속한 건 반드시 중요해요 그렇지 열정보다 죽는게 낫다고 그러고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또 시혁이 형 얘기하는데 야 그럼 안되지 근데 팔뿐만 안 넘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 시혁이 형 조심히 들어야지 근데 사진은 제가 걸을거에요 오케이 오케이 사진은 내가 걸을거에요 사진은 내가 걸을거에요 그럼 진짜 삐져요 저거 진짜 형 막 매력있나 매력있나 좀 딱히 들어야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들고 내가 들고 몇 년째입니다 여러분 8년째입니다 8년째 그것만큼 재밌는게 없어 맞아 그럼 책 다른걸 좀 더 갖고 와봐 트위터에 나는 그거 남준이 형 그걸 그 아우라 아우라에서 머리 민들렉 민들렉 이게 남준이 형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된거 같아요 네 민들렉하고 나가면 멋있게 그려야 되니까 아우라 추억이다 진짜 자 한 마리씩 하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한번 해봅시다 네 이렇게 이제 시혁이 형은 이제 죄송합니다 네 자 이제 제육식 터스 어때요? 하나씩 뭐 일단은 또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사실 저희 앨범 발매 기능 브이앱 아니 이게 새롭게 또 재발매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되게 또 스티커도 있고 의미도 있고 되게 저희한테도 뜻깊은 앨범이니까 발매가 됐으니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단체로 브이앱을 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소통의 시간들을 자주 가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에게 참조 말고 그냥 심해요 돈 필수라고 사례가 이게 한번 들었던 게 여하튼 뭐 여러분들에게 자주자주 저희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또 많이 찾아올 테니까 사랑해요 건강 잘 챙기시고 네 제가 할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700만 아미분이 들어와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 690만 분은 이게 무슨 방송인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앨범이 또 발매돼서 그런 건데 어쨌든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응원해주시고 또 사랑해주신 덕분에 또 나올 수 있었던 거니까 항상 감사드리고 네 또 날이 금방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날이 좋아서 날이 좋아서 날이 빨리 좋아져서 온 날은 온다 여러분들과 또 올해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며 잠깐요 열심히 또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희 마무리는 뭐 지금 댓글을 보니까 사랑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답변으로 이렇게 우리도 사랑해요 하고 오케이 한마디씩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딴 거 주셨구나 약간 타이밍 빠르셨어요 네 아직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마무리를 그 개인으로 다 하는 거 아니야? 귓밟기지 귓밟기지 형 진심으로 원하는 건데 아니 그게 동삼수가 아니에요? 저 쳐다봐서 그래요 딴 데 보세요 저거 진짜 서운한 거 우리 동무기 한마디 네 저희 이제 가수가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뭐예요?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고 좋은 앨범 내고 여러분들도 좋아하고 그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몸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요?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화단 씨가 하고 싶어요? 네 저희 그 뭐야 이제 또 곡 좋은 곡 하나 둘씩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곡으로 와서 여러분들한테 컴백하겠습니다 부대주셔도 될 거 같도록 네 다음 V 네 일단은 아미분들 정말 많이 보고 싶었고 이렇게라도 저희 방송 켜서 아미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 관련된 거 너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시간으로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들 무탈하시고 이제 요즘 꽃생추위라서 되게 춥다고 하니까 따뜻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꽃생추위? 언젠가는 정말 좋은 음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예술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정말 열심히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재활이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께 최대한 빨리 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할 수 있어요 네 진짜 지금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께 이제 완전 제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꽃생추위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금방 만나요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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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새 사실 뭐 되게 심심해요 뭐 공연도 못하고 뭐 뭐도 못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열심히 그냥 뭔가를 하는 것밖에 없는데 빨리 우리 암위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네요 네 우리 암위 여러분들 빨리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아 진짜 네 자 뭐 이런 시국에 정말 뭐 점점 상황이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어 뭐 믿으면서 저희는 또 이렇게 오늘 많은 사람 받은 덕분에 이렇게 멋있는 스티커까지 여러분들이 붙여서 이렇게 앨범에 다시 나올 게 있어서 감사하고 저희는 또 그동안 또 열심히 또 연습하고 또 이렇게 막 윤경처럼 재활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좋은 음악 준비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몸 챙기시고 건강하시고 어 네 사랑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오케이 제빈 귀여운 마음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여러분들 얼굴 한 번씩 또 가까이서 또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발 혹시 언제쯤 주실 예정인가요? 아 제 거구나 아 제 거에요 자 한번만 더 하고 싶은 거 같은데 이거 이 앨범 잘 뜯었는데 이거 가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뭐 크러치같이 하다가 제형 아무도 안 쓸 것 같은데 오 아무도 안 쓸 것 같은데 오케이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들어와서 오케이 이렇게 마무리 하시죠 할 수 있을까요? 조금만 야 응댕이 아파 나도 아파 죽을 것 같아 야 여기 진짜 아파 야 여기 진짜 아파 야 여기 진짜 아파 여기 진짜 아파 그냥 나무야 진짜 딱딱한데 자 어떻게 들어야 될까? 이게 생각보다 감이 이쁘냐 너 몸이 많이 커졌다 야 응? 자 나 운동 이제 안 해 다행히 아 살 빼야돼 자 800만원 도파했습니다 이제 방피인님 그릇까지 그려야 돼요 아 살겁다 자 오늘 저녁 기대했습니다 박피인님 위에 박피인님 또 시작한가요? 박피인님 들어갑니다 자 오랜만에 이렇게 7명이 이렇게 뭔가 뭔가 한 스크린 안에 담아져 있으니까 되게 좋네요 네 자 어떻게 끝날까요? 자 우리 자 우리 괜찮습니다 자 아까 진영의 아이디어대로 끝냅시다 뭐였죠? 우리 더 다 같이 형이 선창해주세요 뭐라고요? 우리 더 사랑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해 사랑해 나 힘들어 나 죽을 거 같아 아미 사랑해 건강하세요 바이바이 나와 나와 이거 보여줘 나와